어머니 찾아가는 의료버스 올 시간됐어요 막둥아 오늘 방과 후 없으니까 들락날락 갔다 오네 여보 자기는 하하 센터 끝나고 가족 공원에서 만나요 배드민턴 동호회 거기서 한다더라 딸 인자 좀 일 나지 오늘 학교 안 가나 대학 갔다고 아주 집 마음대로다 딸 무슨 고민 있나? 힘 좀 내라 용돈 좀 줄까? 엄마 안에 나간디